최이진 홀인원 BMW 752X DRIVE 프레스티지 획득 최이진 홀인원 BMW는 아빠 선물 최이진 홀인원과 함께 부상인 BW-M7 시리즈 차량이 함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이진은 17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 72에서 열린 한국여자 골프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홀인원을 장렬했다. 파3 16번 홀에서 날린 티샷이 홀컵 안으로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2014년 KLPGA에 데뷔한 최이진의 첫 홀인원이었다. 최이진은 경기 후 그린에 올리자는 생각으로 쳤다 들어갈지 몰랐다며 아빠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최이진 홀인원에 걸린 차량은 BMW 752X DRIVE 프레스티지다. 가격이 무려 1억 9200만 원이다. 우승 상금 3억 원에 크게 뒤지지 않는 행운을 최이진이 잡은 셈입니다. 45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한편 이번 대회의 우승은 최종 합계 13 언더파 275타를 기록한 고진영이 차지했다. 고진영은 1라운드부터 선두를 지키며 와이어 투와이어 우승에 성공했다. 최이진은 1오버파 289타로 공동 22위에 자리했습니다. 생년월일 1995년 03월 21일 최이진, 나이 21살.